덕분에 그 학생은 서울대에서 8불을 맞았죠 안녕하세요 리트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VBIP 인문학 북클럽 월간 에세이가 발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시면서 이미 살짝 유추하셨겠지만 이번 달에 제가 쓴 에세이 예시답안의 주제는 왜 예술사조, 왜 예술양식 등은 시대마다 변하는 걸까? 입니다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가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약간 썽이 안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이번 달 북미팅 선정 도서만이 아니라 대개 예술사라던가 미술사를 다룬 책들이 다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부분의 예술 관련 책들이 뭐가 좀 문제냐면 예술사조라던가 예술양식을 시대별로 아주 디테일하게는 잘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해명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가 나왔다 로코코에서 신고전주의로 넘어갔다 낭만주의 다음에 인상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대체 왜 그렇게 변한 거냐고요 그걸 아주 명쾌하게 해명해 준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교 후배 이 레포트 작성 수업을 하면서 구상해줬던 답안이기는 해요 그게 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덕분에 그 학생은 서울대에서 에이뻐를 맞았죠 바로 그렇게 이 예술 미학 과목에서 에이뻐를 맞게 해준 그 레포트 답안의 약간 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제가 뭐 평소에도 에세이를 쓸 때 허투루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번 에세이는 특히 나름대로 힘 좀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8월의 에세이는 특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입장에서 읽는 맛이 좀 있을 겁니다 분량도 무려 두 배 가까이나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월간 에세이 이 전자책 PDF 파일을 보시면 얻게 되는 아주 좋은 지식 정보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글을 쓸 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힘들죠 이건 소설이 아니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런 종류의 글은 학술적인 글이죠 논증하는 글 결국 저도 아카데믹 측면에서 레퍼런스 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포트나 논문의 기본이 각주 주석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제 8월의 에세이에당은 얼핏 보면 예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의외의 학문 분야의 학자와 그분의 저서를 이용해서 예술 사조 그리고 예술 양식의 변동 원인을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이 바로 그 주요 텍스트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약속드릴게요 이번에 제 에세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역사학과 예술 철학의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를 맛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되는 우리 VVIP 인력북클럽 8월의 정기 북미팅 전까지 한 번은 꼭 이 에세이를 읽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우리 채널 속에 있는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에 PDF 파일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최소만 다음 달 9월 중순이나 9월 말까지는 이 링크가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열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저녁 5월 말까지는